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은 채 밝은 빛으로부터 날 숨기며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?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당신은 쫓아다니던 인간들이 누군지 이렇게 밝은 사람이 그땐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 있는지 다 알고 싶다고요 내가 만약 나쁜 여자면 어떡할 거예요? 죄짓고 도망다니는 범죄자면 어떡할 거냐고요? 가족들 때문에라도 내가 누군지 얼른 기억해야 되는데 저 연꽃 봉우리들이 다 벌어질 때쯤에나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? 연꽃 활짝 피면 우리 낮에 여기 다시 와요 사진은 그때 찍어요 제발 제발 남의 남의 여자도 업보는 여자는 아니었으면 했는데 그것만 아니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속수무책 내게 신현사는 속수무책이란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여자다 느닷없이 내 인생으로 뛰어들어 안다가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 밖으로 걸어나가는 걸 그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왜 난 단 한 번도 그 여자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여보세요?